아 냉장고에도 있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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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난 마시던 거 먹을게 내가 없어지네 한국은 지금 몇시지? 한국? 지금 여기 12시니까 한국이 지금 오후 2시 8분 오후 2시 8분 오후 2시 8분 여기는 2시 8분이면 여기는 이제 오전 12시 8분 12시 8분 주말 잘 보내고 있어요 한국 주말이구나 홀리데이 잘 보내고 계시나요? 미안한데 진짜 너무 신경하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아이고 아이고 보였어? 일부러 그랬지 아니야 진짜 이걸 왜 일부러 그래 보였어? 나 이거 진짜 좀 신경 쓰여가지고 괜찮았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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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투어 돌면 어쩔 수 없어 진짜로 태형이가 빨래를 했더라고요 투어 돌면 파이팅 좀 창피한데 약간 이제 와서? 이제 네 투어 돌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 오늘의 조합 신선합니다 신선하긴 하지 정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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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이제 일주일이 됐죠, 미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고 나는 아직 일주일이 안 됐구나, 저는 우린 됐어? 우린 됐어, 형은 늦게 왔어 나는 지금 5일째 우리 그러면 딱 일주일이다 이제 일주일이 돼서 축하 축하 뭐 이제 시차는 적응했어? 잿렉 적응했죠 적응했어? 잿렉 아직 좀 애매해, 아직 좀 아침에 눈 떠진 거야 형은 좀 정연했어? 어, 우리가 그... 우리는 그 트랙 비디오를 찍고 어 그 다음 날 왔으니까, 이게 팬분들이 아실까 모르겠는데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완전 열일하고 왔었거든요 이틀 뮤직비디오 찍고 3일 트랙 비디오 찍고 바로 출국인데 네 나는 못했지, 저는 못했죠, 네 네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세요 감기, 소독감 진짜로 아프지 마요 요새 좀 유행하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아주 조심해야 될 거 같아요 약간 영양 그런 거 진짜 챙겨 드셔야 돼요 칼슘, 비타민 이런 거 다 진짜 진짜 잘 챙겨드시고 저희는 오늘, 오늘로써 어떻게 보면 미국 투어는 이제 잘 끝 마무리 마쳤습니다 엘레나 엘레나 우리가 미국 같은 데가 시카고, 휴스턴, 엘레나 이제 남미로 가야죠 이제 남미로 가죠 네 라티나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멕시코 네 칠레인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콜롬비아 우리가 안 가본 데가 꽤 많아 진짜요 그러니까요 콜롬비아는 처음인 거 같아 어, 브라질, 콜롬비아 남미는 처음인 거 같은데 나 칠레반 가봤어, 남미는 나는 그렇지, 우리... 그렇구나 멕시코는 우리 가봤고 응 맞아, 맞아, 멕시코 가봤다 칠레 거기 나는 항상 남미 갈 때, 비행기 탈 때 신기했던 게 거기는 그 해발보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산이 약간 거의 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는 느낌? 이렇게 약간 산이 진짜 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좀 신기했었고 남미 음식 좋아해요? 남미 음식? 탁코 탁코 과카모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멕시코 브이로그 진짜 맛있어 아니, 나 집에 있을 때 넷플릭스로 그 탁코 연대기라는 그런 게 있거든 아, 진짜? 맞아, 그거 보는데 볼 때마다 탁코가 너무 먹고 싶어져서 아, 그거 본 거 같아 그게 약간 뜨는 거 같아 약간 엄청 많더라고요 종류가 그래가지고 그 탁코 연대기를 보면서 탁코 시켜먹고 약간 나도 모르게 고수가 좋아졌어 고수? 고수 좋지 쉽지 않은데 적당히 있으면 괜찮아 나는 그래서 나 고수 추가해 천 원 더 해가지고 고수 추가해서 너 먹어 진짜요? 진짜 맛있어 고수가 진짜 없으면 못 먹어 그러면 똠얀꿍에 있는 그 고수? 그렇지, 똠얀꿍도 좋아하지 똠얀꿍... 왜냐면 그... 뭐냐,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잖아 어렵지, 나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그 동남아 음식을 잘 못 먹었어 근데 지금은 아예 친짓 약간... 약간 진짜 다 먹을 수 있어 그 혀가 2주마다 바뀌어 맞아 맞아 그래서 2주 동안 뭐 계속 먹으면 혀가 좋은 게? 혀가 진짜 2주마다 바뀐다고? 생물학적으로? 신기하다 어떻게 그랬어? 내가 맨날 매운 거 14일 동안 먹지? 네 그러면 더 익숙해져, 그게 진짜? 지금은 약간 오믈렛에 익숙해지긴 했어 맞아 그러니까 계란을... 계란을... 계란을 진짜 얼마나 먹었을까? 내가 진짜 이러다가 진짜 치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20개를 먹지 않았을까? 진짜 20개, 진짜로 약간 아침 점심, 아침 점심, 저녁, 오믈렛 아침 점심, 저녁, 저녁 꼭 진짜 오믈렛 먹었으니까 아, 시원히 다른 메뉴 있지? 있어, 있어 있을걸? 좀 찾아봐 근데 다 계란이 들어가긴 해 맞아 계란, 그래서... 약간 다 오믈렛 베이스 오믈렛이 좀 물린다 싶으면 라면을 뜯습니다 라면, 중요하지 아니, 진짜 미국에서 먹는 김치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지금 약간 김치 너무 맛있어 김치 맛있지 김치 맛있어 아니, 약간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나는 온 지 5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것 같아 체감이? 체감이 좀 오래 있었던 느낌이라서 뭔가... 뭔가... 약간 지금 약간 LA 뉴욕 때의 연장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거 내 패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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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패브리즈 같은데? 약간 나쁘지 않아 뭔가 있어 나쁘지 않아, 이거 뭔가 있어 꽃이다 나쁘지 않아, 이거 되게 좋아 나쁘지 않아, 이거 되게 좋아 나쁘지 않아, 이거 항상 투어 다닐 때마다 들고 다니는...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투어 다닐 때마다 꼭 있어야 된다, 이거? 진짜 하나만 꼽자면 나는 근데 진짜 그... 딱 하나 있어 손톱깎이 나 좀 빌리자 진짜, 정우 이거 인정 손톱깎이, 왜냐면 손 정리해줘야 돼 이거 손톱뿐만이 아니라 나는 왜냐면 여기 막 손 거스름들이 되게 많이 온단 말이야 이거 아픈 거 떼면은? 아픈 거 그거랑 여기 잘 못 나서 그런 거 때문에 갖고 다니는데 난 요즘 바디로션 챙겨 다녀 중요하지 건조해 난 바디로션 두 개 갖고 왔어 바디로션 좀 맞아, 그리고 마스크팩 마스크팩도? 마스크팩 챙겨 다녀 대단한데? 왜냐면 이게 호텔만 있으면 저는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건조한 거 같아 아닌가요? 건조해 건조해, 진짜 건조해 그래서 피부가 타는 느낌 그래서 나도 그냥 되게 양껏 발라 그냥 양껏 바르고 그냥 그리고 나 이번에 갖고 온 게 쑥찜팩 쑥찜팩? 쑥찜팩 도영이도 몇 개 줬어, 지금 쑥으로 된 팩이에요? 응 그게 오래 간다고 그래서 그거 사왔는데 약간 목 이런 데 이렇게 두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괜찮은가? 펜을 근데 우리 막 촬영 때마다 쓰는 그런 팩이야 찬이 형은 따로 하는 거 없어? 팩, 팩, 팩? 팩은 안 해 와, 나 이번에 진짜 이번에 뭐 갖고 왔는 줄 알았거든 이렇게 하면 좀 기대되긴 해 빌드업이 좋았어 대칩이지 빌드업 좋았어 이번에 내가 하루, 하루 루틴 바로 루틴 만들라고 이런 거 봐봐 와, 약? 어 이게 봐 근데 다 칼슘이야 와, 이렇게 그냥 와, 대박이다 대박이지 이거 이줄자리야? 와 어디서 샀어 이거? 그냥 네이버, 그 네이버 쇼핑 쿠팡? 아니 쿠팡 말고 네이버 쇼핑 있어요 와, 근데 이런 거 진짜 편하다 그렇지? 괜찮지 아, 왜냐면 버튼 버튼 실 그거 같아, 미술할 때 팔레트 그 느낌 커튼 씨, 지금 4일째 먹었어 먹었어? 응, 4일째 먹었어 잘 챙겨먹는데 4일째 먹으면 돼 오메가3랑 칼슘이랑 비타민은 따로 오소민을 먹고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영양제가 뭐예요? 칼슘이죠 칼슘? 비타민? 뼈를 위해? 뼈를 위해서 근데 사실 칼슘은 먹잖아 그러면 뭔가 좋아지는 느낌 전혀 없어, 그냥 그렇지 그냥 뼈가 좋아지는 느낌 느끼기는 힘들겠다 응, 정말 그래도 뼈를 다친 적은 없긴 한데 중요하죠, 지금부터 오, 쓰시다 오, 예스 오, 예스 잠깐만 같이 다섯 번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여러분 오랜만에 먹방 좀 할게요 아, 너무 배고파, 진짜로 먹방 해도 되죠? 오, 야, 닭꼬치 대박 닭꼬치 이거 만두인데? 에비, 에비 슈 마이 이거 있지? 저, 덤, 덤, 슈, 슈, 슈 덤플링 오, 대박이다 오, 대박인데? 내가 그냥 내가 뜯을게 오, 야, 야, 비쥬얼 와우, 쉿 거의 뭐, NCT 127인데? 거의 뭐 NCT 127, 화려한데? 화려한데, 화려한데? 화려한데? 화려한데 브라이디 있는데? 브라이디? 여기 있지 마 끌고 와 오, 오 이 소파 저기에 있던 건데 여기까지 끌고 와줬어 아, 이거 무거워 야, 일단 닭꼬치, 닭꼬치 두 개네? 나, 나, 나 괜찮아, 나 이거 그냥 이거 먹을래? 아니, 이거 젓가락으로 이렇게 뺏어 먹자 나 근데 많이 안 먹을 거 같아 아, 솔직히 저 전화... 우마이 혼자 탁꼬 좀 먹었어요, 이미? 여기 가게 이름이 우마이요 아, 진짜? 오, 귀엽다 우마이 우마 진짜 우마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러분, 점심 먹었어요? 아, 그리고 콘서트에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네, 너 먹었었지?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제 한국 서버에 있었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미국 서버로 이제 패치를 했단 말이에요 아, 미국 패치 완료? 지금 미국 패치 돼 있어, 지금 언어가 살짝 빠르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좀 Absolutely Absolutely Yeah, I came to I came to Atlanta for business 그 이미그레이션 할 때? 비즈니스 약간 약간 I came to Atlanta for business Yeah Nice Yeah, yeah, yeah What kind of business? Uh-huh What kind of business? Singer Singer? Yeah Wow 콘서트 Oh, 콘서트 Yeah NCT 127 NCT 127, yeah I know, I know You know, you know? Yeah, I know them You know, you know? Yeah Of course Oh, 어떻게 알아요? How? They're a K-pop star Excuse me? What'd you say? 어떻게 알아요? I don't know what that means What are you trying to say? How? 어떻게 알아요? How do I know them? How do I know them? How do I know them? Oh,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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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Tube YouTube streaming Yeah, yeah I'm... I'm... SMCU SMCU Yeah Very... Super, super popular Boy band Boy band Super, super excited Wow, 근데 진짜 미쳤는데?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하나 먹어야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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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가 인스타를 켠 이유는요 내일 단지 인스타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아, 맞다, 맞다 맞아 Oh, yes 그... 여기 시간으로 음... 여기 시간으로 어... 여기 시간으로 몇 시쯤이야?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미워야 너무 작아, 너무... 저 너무 작아요 애틀랜타 시간으로는 14일 오전 11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새벽 1시 30분쯤 진행 예정입니다 와, 진짜 오늘 이거 약간 TMI인데 진짜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감기가 나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들 약간 후유증으로 콧물이 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질주하는데 콧물이 맞아 와, 진짜 좀 심해 심각해가지고 막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닦는데 아니, 형이 끝나고 이제 뭐라 해야 돼, 그 퀵체인지에서 형 상태를 봤는데 갑자기 형이 뭐 여기에 글리터 같은 거를 바르는 줄 알았어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광이 나, 광이 나 진짜로 글리터라고 하자 진짜 거의 맹부여서 진짜로 형이 막 콧물이라 해가지고 와, 그 정도로 빡겠구나 아니, 진짜 너무 힘들어, 턴 돌 때마다 턴 돌 때마다 이게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깰 수도 있어서 얘기하기 싫은데 턴 돌 때마다 짱게 짱구, 짱구처럼 짱구처럼 근데 나는 비염이 있어가지고 알아, 이 고통을 매번 있어, 땀 흘리면 콧물도 갓이 나 그럴 때, 턴 돌 때 맞아, 맞아 노하우 노하우, 역시 오늘은 그 파트가 어딘지 정확하게도 기억났어 그렇지 얘기하지 마 알았어요, 찾아봤던 부분이 있으니까 찾으실 수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오늘 엘레나 콘서트를 끝내고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바로 켰어요, 여러분 진짜 근데 뮤직비디오 스포 하고 싶다 왜? 근데 우리 이미 많이 하지 않았어 뮤직비디오는 안 했어 뮤직비디오 꺼? 이게 우리 느낌으로는 많이 했는데 사실상 보는 사람들은 얘네가 뭔지 모르겠어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를 거 같아 재미없을 거 같아, 우리 그럴 수도 있겠다 나 방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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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 이쁘게 먹었는데 방금 거의 여기서 왕 이러고 있었어 그게 맛있어 보인 거야 아니, AO 뮤직비디오에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카메라도 돌아가고, 나도 돌아가고 이런 게 있었어 아니 진짜, 딱 갔는데 태용 씨 여기 앉으시면 돼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앉았지 그냥 앉아 있는데 갑자기 뭐 드라이버 같은 걸 갖고 오셔가지고 뭐 여기를 막 고정을 막 이렇게 시키셔 그러면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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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었는데 돌아갈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럼 진짜 내가 이렇게 돌아가고, 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 아, 진짜로? 어, 진짜? 어, 그래서 이걸 찍는데 사실 약간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정을 못 하겠더라고 이렇게 같이 나도 옆으로 가버리니까 신기했겠다 신기했는데 약간, 약간 월모 같네 네, 그러네요 응 진짜 그런 건가? 그치 나도 솔직히 지금 생각했어 응, 아이디어 좋다 진짜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희의 대화 속에 스포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좋아 응 정우가 하는 대용 스포 하나 부탁드립니다 대용... 제가 또 대용 견이니까 대용 스포 한번 해드릴게요 좋아 진짜 뭐가 있을까 대용... 아... 그러면 딱 줄게. 뮤직비디오 안에서. 뮤직비디오 안에서? 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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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 안무는 아닌데 뭘 해야 되지? 둘이서 말하는 줄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엉덩이 잡힐 때 말하는 거지? 꼭 그거 말하는 줄 알지. 나는 나 모르니까 약간 팬들의 시점으로 지금 보게 되거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약간 좀 이상해. 엉덩이를 잡고. 뭐? 잠깐만. 야 이거 설명 제대로 해줘야 돼. 그러니까. 좀 그래. 해봐, 해봐. 그러면 아니면 다른 거 할까? 아니야, 아니야. 지금 이거 풀고 가야 돼. 근데 약간 좀 내가 설명을 잘 못 해가지고. 그러면 그냥 이게 안무 속이야 아니면은? 방금 얘가 얘기한 거는 내 시점이야. 어. 근데 진짜로 막 뭐 잡히고 그러진 않아. 응. 아 나 뭔지 알겠다. 아 거기 도영이가 스포한 포인트 거기 아 그렇네. 그치? 똑같은 포인트네. 아 뭔 말인지 알겠다. 뭔가 근데 요번에 어 죄송해요. 촬영하면서도 응. 뭔가 좀 근데 너네들 알아둔 암만 나오고 있는 거? 아 그래? Sorry. 아 죄송합니다. 그것도 되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혼자서 혼자서 이 인스타 라이브를 이끌어가고 있었네. 혼자 대화를 약간 옆에 AI로 대답해주는 엘라베즈는 Siri? 와 근데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 나 아직도 예상을 못하겠어. 예상을 못하겠어. 내가 너네 내 모습 못 봤잖아. 너네만 봐봐. 나 개인차기거든. 소리 꺼야 돼. 소리 꺼야 돼. 사진으로 보여줄게. 진심이야 형? 대박이다. 이거 좀 위험할 거 같은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면 큰일 나지 진짜. 응. 거의 뭐 오 야야야. 꽂히겠는데? 와 대박이다. 이거 이거 뭐 쓴 거야? 뭐야 그거? 어? 진짜 와 이거 형 뭐 까물 때 괜찮았어? 아 이거 까물 때 너무 시원했어 진짜. 까물 때 약간 너무 행복했어. 와 대박이다. 아 배부르다. 근데 진짜 맛있다. 응. 확실히 밥이라서 배가 좀 빨리 차. 위에 있는 것만 먹어.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또 느꼈잖아. 진짜 먹어야 돼. 진짜. 잘 먹어야. 응. 뭔가 좀 몸 몸에 텐션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에너지지. 응 에너지 진짜. 그리고 안 먹고 투어 돌잖아. 응. 그러면 진짜 근육까지 다 빠져가지고 맞아 맞아. 진짜 막 그 체력 관리가 안 돼. 물 많이 마시고. 맞아 물도 많이 마셔야 돼. 영양제 챙겨 먹고. 물 너무 많이 마셔서 콘서트 날 끝나고 이제 자면서 화장실을 몇 번 가는 짓거든. 나 걸릴 수 있어. 뭔지 알아. 그게 그때 와. 근데 긴장하고 있다가 풀어지니까. 맞아 풀어지니까. 풀어지니까. 너무 디테일했어. 너네도 저런 오메가 3 같은 거 필요하면 얘기해. 나 통으로 갖고 왔어. 나 근데 하나 있어 형. 그래? 항상 딱 하나 있거든요. 먹는 거. 그 아르기닌. 아르기닌? 아르기닌. 그 장어에 들어있는 그 효능 있잖아요. 그거를 알약처럼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먹으면 좀 달라? 확실히 그 나는 그냥 다른 거 같아. 그냥 솔직히 다른 거 같아. 그런 거 있으면 좋지. 난 없어. 나는 확실히 그 오소뮬이 확실히 약간 레드불 효과처럼 약간 각성되는 거 있는 거 같아. 약간 그 비타민이거든? 그거 좋지. 그거 나중에 진짜 추천해. 진짜. 진짜 사봐. 다 떨어지면 한번 먹어볼게. 오소뮬. 그래서 내가 오소뮬을 사실 진짜 많이 들고 왔어. 근데 공항인가? 제가 호텔 앞에서 어떤 팬분이 오소뮬을 주시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전 괜찮아요라고 했었거든. 근데 그게 지금도 생각나요.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약간 아니 뭐 하나였지만 좋은 거 나눠. 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지금 한번 보여줘. 안 돼 안 돼. 지금 안 돼. 안 돼. 이거 또 해지면은 또 어떻게 주어 남을지 몰라. 안 보여줘. 얍. 얍 얍 얍 얍. 아 오소뮬이 오소뮬이 그 뭐였대? 뭐였대? 비타민 게 너 먹어봤어. 에르메스? 나 그거 먹어본 거 같아. 좀 약간 시고. 그치 그 알 있고 그 맛 너무 싫어 근데. 근데 약간 진짜 역할 때 있어. 엄청 싫었는데. 그 너네들 그거 먹어봤어? 사워헤드. 사워헤드? 우리 이번에 약간 우리 간식봉투 봤잖아. 알지? 오. 과자? 캔디. 캔디인데. 그게 진짜 신데. 저기 간식봉투 있어. 안 꺼내봤어. 야야야. 한번 갖고 와봐. 갖고. 여기. 사워? 뭐야. 열려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태형이 거. 나 이런 거 싫은데. 같이 먹어. 같이 먹어. 캔디? 야 진짜 진짜 셔 보이는데? 냄새도 맡지마. 설마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닌 줄 알아. 가벼워 하자 그러면. 야. 야. 익스트루 셔 사워인데? 형. 뻥정신가 본데? 아니면 형 이거. 형. 뜯어가지고.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앞면. 핥고. 형이 뒷면 핥겠지? 어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하나 있대. 하나 있대. 맘만 보고싶어. 이때 이때. 둘이 먹어. 아 너무 먹다. 표 좀 보여줘야 돼. 표 좀 보여줘야 돼. 표 좀 보여줘야 돼. 둘이 어디야? 이거 왜 안까지. 어떻게 까. 어우 야. 냄새도 맡지 말라고? 얼굴 봐. 얼굴 보세요. 보세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 대박이야. 와 대박이야. 와 대박이야. 와 대박인데? 아 이거 오빠. 힐리티콘이 없어 힐리티콘. 이거 안 사라져. 내가 원하던 반응이었어. 와 대박이다 이거. 역대급이다. 진짜 대박이지. 뭐야? 내가 어릴 때 먹던 캔디야. 이거 진짜. 와 소름 돋아. 졸릴 때.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워헤드였다. 사워헤드가 아니라 워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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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약간. 왜 만들었을까. 와 진짜. 아 근데 계속 먹으면 달아. 마지막에. 와 이거 계속 먹는. 이거 이런 거는 도대체 무슨 성분이 돼? 그니까 한국의 아이셔 이런 거보다 훨씬. 이거 더 에레벅. 에레벅. 어? 야. 아 난 괜찮아? 아니. 너무 파래졌는데? 너 파래졌어. 아이고 귀여워. 야 너 파래졌어. 좋아 좋아. 아 난 괜찮다. 와 근데 진짜 시다 이거. 그치? 아이셔의 한. 진짜. 아이셔는 달다 야. 거짓말 안 하고 한 열 배 신 거 같아. 아 성공했다. 그림 하나 만들었다 내가. 어. 형의. 아 계획이 성공했다. 그치 그치. 아 맞다. 우리 세 명이서 틱톡 찍었어요. 그렇네. 그거 언제 올려? 아 지금 올릴까? 아 근데. 뭘로 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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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게 제일 낫지 않았어? 나 아무거나. 형 괜찮은 거 있으면. 야 이거 뭔데 귀엽냐. 약간 리허설인데. 이런 것도 약간 비하인드. 귀여워. 귀여운데. 근데 내가 이때 느낀 게 조명이 너무. 바로 위에 있어가지고 좀 뒤에 가서 했어. 아 그래? 아 이거 시간 순 없나? 시간 순 없나? 이게 제일 마지막일까? 좀 뒤로 갔네. 뭔가 다 되게 재밌어 할 거 같아. 나오면. 귀여워. 아 혼자 끼 부렸어. 귀여워. 아니 전에는 한 번도 이거 안 부르고 나왔는데. 아 그냥 바로 옆에 뭔가. 재밌는 거 되게. 해낼 거 같았어. 생각이 안 나는 걸 그래서. 어 저거다. 이랬었어. 이걸로? 예. 오케이 오케이. 이게 제일 나아? Absolutely. 태용이. 태용이의 틱톡 뮤. 틱톡. 야 뭐냐 이거? Blink. Blink. 야 너도 끼 부렸네. 아니야 이거 그냥 자연스러웠던 거야. 진짜 단이 형 시강이야 시강. 야 이것도 괜찮은데. 저는 왜 이렇게 잘생기게 나왔어. 이것도 괜찮은데. 그치 이것도 괜찮지. 이것도 괜찮은데. 다 올려. 이제 버전 1 버전 2 해가지고. 야 이거 이제 잔이가 잔이랑 정호가 살렸다 이거. 어떻게 표정을 그렇게 잘하지 약간. 내 기본 표정이야. 그니까. 그냥 평소에 그렇게 다르니까. 자니 형은 근데 진짜 확실히 포커 페이스가 돼. 맞아 진짜. 그냥 딱 그 온 오프가 확실하게 되는 게 딱 들어갈 때 진짜 완전. 진지. 나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온 앤 오프?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약간 형이 약간 연기 이런 거 진짜 잘하다. 자니. 오늘도 우리 무대에서 눈 마주쳤잖아. 진짜 너무 웃겨 이 형 보면. 진짜 자니 형 보면. 계속 형이 나보면서 끼 부린단 말이에요. 막 윙크하고. 그럴 때마다. 오늘 나도 자니랑 체리범 할 때. 이렇게. 맞아 맞아. 우리가 가끔 눈 마주칠 때가 있는 때가 어디냐면은. 누워 있을 때거든. 누워 있을 때. 마크 랩 파트. 마크 랩 파트 전에 이렇게 우리가 슥 돌아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어. 근데 약간 나는 그런 거 힘이 돼.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 그렇지 그렇지. 가야지. 가야지. 하고 마크 파트 하고. 하고. 약간. 오늘 좀. 오늘 좀. 멤버들하고 자주 눈 마주치려고 그래도 노력했어. 약간 그거 힘드니까.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있어. 진짜 약간. 가자 약간 이거 있어. 뭔가 콘서트 하다 보면은. 앞에서 누가. 빡세게. 그렇지. 하면은. 나도 힘이 나지. 오늘 정훈 눈엔 누가 제일 빡세겠어. 그런 순간 있어. 아 근데 일단. 일단 유타 형도 좀 빡셌던 것 같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유타 형도 좀. 진짜 와 이게 있으니까. 원하이 형. 응. 잔이 형도 좀 있었어. 내가 그. 맞아 잔이 진짜 빡세게. 잔이 형 진짜. 완전. 볼 때마다. 후역시하지. 아 나도. 나도 솔직히. 에너지 많이 받아. 리스펙. 형이랑 유타 형이랑 마크도 그렇고. 다 많아. 특히 체리범. 체리범 할 때. 우리의 콘서트 첫 세 곡이. 그렇지. 이제 영웅. 영웅. 레모네이드. 체리범. 이게 세 개 연달아서 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체리범이 세 번째다 보니까 힘을 내야 돼. 그렇지. 근데 진짜 이게. 뭔가 페이스 조절이라 해야 되나. 그거를 처음부터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근데 그 첫 섹션만큼은 그래도 아무래도 임팩트가. 달래야지.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멘트 때 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멘트 때 쉴 생각을 해야 돼. 진짜 멘트 때 쉴 생각을 일단 거기에. 되게 현실적이다. 그래가지고. 엄청 빡세게. 난 너무 웃긴 게. 그 영웅 시작할 때. 그. 자니 파트까지 이거 하고 나서 들어가잖아. 사실 그 시간 되게 짧잖아. 그거 하고 약간 체리러 끝날 때도 있어.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아? 그렇죠. 이게 쉬어서 그래. 그러니까. 달려야 되는데. 이게 쭉 달리면 그냥. 약간 딱 하고 들어갈 때.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할 때 많아 진짜. 그리고 오늘 질주할 때. 스쿼드랑. 맞아. 포르쉐랑. 너무 헷갈리는 거야 진짜. 맞아 나도. 항상 나도 그래. 근데 이게 첫. 이게 처음이 중요한데. 처음만 내가 헷갈리는 거야. 항상. 이게 한 번 누가 포르쉐라고 했으면 포르쉐로 쭉 가는데. 그렇지 그렇지. 두 베리스, 두 베리스, 원 스쿼아.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생각하게 돼. 나는 어떻게 하면 누가. 아니야 근데 얘는 오늘 원 스쿼아쉐라고 했어. 스쿼아쉬. 그러니까 스쿼아쉬. 스쿼아쉐라. 섞었어. 스쿼아쉬. 믹스했어 믹스. 스쿼아쉬. 이 야채 있거든. 야채 과일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거 있거든. 약간 펍킨처럼 생겼어. 호박. 호박처럼 생겼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원 스쿼아쉐랑 춤췄어 오늘. 스쿼아쉬가 들려가지고. 아 이거는 혼종이다. 쏘리 쏘리. 근데 앞으로도 헷갈릴 것 같아. 나도 근데 진짜 헷갈려요. 진짜로. 왜냐면 우리가 음방 때는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했었어. 바뀌어야 되니까. 사실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어 이미 약간. 음악들은 포르쉐라고 하고. 포르쉐라고 하고. 포르쉐라고 하고. 헷갈려.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공연 재밌었어 오늘. 근데 오늘 반응이 진짜 뜨거워서. 진짜로. 진짜. 엄청 핫했어. 그 뭐였더라? 어떤 곡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관객분들이 프리스타일 춤추고 계셔가지고. 나도 약간 재밌었어. 은근 백투유 핫해. 백투유. 백투유 내 인생 명곡. 백투유 태일 형 마지막 터지는 파트 할 때. 그때 함성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미쳤어. I'm not going back to you. 좋아요. 좋아요 좋았어요. 진짜 보물이야 진짜 보컬. 진짜 성대의 보물. 우리들의. 성대의 진주. 근데 리허설 할 때 무표정으로 하거든 그걸.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신기하게 쳐다봐 그냥. 이걸 무표 주고 봐. 그래서 현지. 이것도 있다. 에피소드. 아까 형이 말했잖아요. 끝나고. 우리 리허설 할 때 처음에 아침에 가가지고. 아 예. 카메라. 카메라 해주시는. 터치 때 약간. 카메라 감독님? 그치 이제. 카메라 찍는 분. 찍는 분. 서브라맨. 그. 그분께서. 이제. 우리. 이제 카메라 잡아주시면서 터치. 리허설 하고 있었는데. 되게 흐뭇하게. 진짜. 너 너무 좋았어. 진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찍으면서. 하하. 리듬. 리듬 같이 타고 치면서 약간. 거기에 솔직히 힘입어가지고 리허설이 빡세게 있잖아.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나랑 눈 마주쳤거든 그때. 그래서. 나도 나도. 나이스. 그래서 일부러 더. Have a good day 해주고. 예스. 예스. 그게 마치 약간 그런 사소한 게. 하루에 힘이 될 때가 진짜. 진짜. 진짜 커요 은근. 진짜 커. 솔직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오늘. 오늘 그리고 원래 자기소개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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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공해지잖아. 이렇게. 아.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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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게 오늘 하루에 약간 힘이 됐었어. 오. 저희가. 여러분. 이거를 대기실에서. 하고 있다가. 약간. 약간. 또 나랑 정우랑. 너가 할래 내가 할래. 약간 이렇게 하다가. 약간. 제가 했는데. 나는 근데 진짜 형이 진짜 할 줄 몰랐어. 나는 진짜로. 꽤 높아. 꽤 높아. 근데. 약간 되더라고. 그래서. 재밌었다. 웃겼어. 웃겼어. 약간. 나는 약간. 재현이가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래. 너의 오늘 하루에 힘이 돼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지 내가. 아.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3월 13일. 아니 3월이래. 1월 13일. 시간이 약간. 그. 어려워. 아주 어려워. 그 한국 시간이랑 여기랑. 오늘은. 우리 뭐 안 떴나? 안 떴겠지 아직? 뭐 사진 같은 거? 응. 이제 또 새로운 스팟에서 찍은 사진이 나와야 될 텐데. 그치. 그거 16일이었나? 16일에 나온다. 그 완전 느낌 달라요. 브루클린. 브루클린에서 찍었고. 맞네. 약간. 록스타 재질이지. 야. 록스타. 그 옥상 같은 데서도 찍었고. 맞아요. 거기 솔직히 너무 좋아. 그때. 그때 따뜻했던 거 같아. 그때 따뜻했지. 그때 더웠어. 신비어. 그랬네. 응. 대박.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는 16일에 나오고요? 너는 30일에 나오고요? 예. 우리 투어 끝나고. 한국 돌아가면 바로. 활동. 예. 맞네요. 솔직히 좋아. 빨리 보여주고 싶기는 해. 왜냐하면 나는 그 춤 출 때 좀 행복해. 약간. 재밌어서. 약간. 그 나는 개인적으로. 뭐 지캠 같은 게 있잖아. 이번에는 발 지캠이 있었으면 좋겠어. 발 지캠. 발 꼭 자르시면 안 돼. 맞아요. 발이. 발이 약간 킥 포인트야. 진짜. 쉬는 구간이 없는 것 같아. 이번에는. 약간 근데 그래서 좋지 않아? 그러니까. 그래서 더. 왜냐하면. 그 전 곡 같은 것들은 항상 뭐. 랩 파트 하면 이제 옆에. 나가 있고. 잠깐 빠졌다가 다시. 이런 게. 근데 이번 곡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츄 때부터 없었어. 뭔가 좀 더. 그렇고. 무대를 다 같이 만드는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그냥 진짜. Shout out to Ria. Shout out to 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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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a 엄마. Ria. Ria 선생님. 이번 곡에. 약간. 약간 거의 뭐. 약간. NCT가 뭐였어 약간. 삼위일체지. 약간 삼위일체지 약간. 너무 좋아. 진짜 기대된다. 퍼포먼스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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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진짜로. 진짜. 정우의 이쁜 짧은 머리도 많이 볼 수 있겠다. 근데. 제가 진짜 머리가 진짜 빨리 길어가지고. 진짜 빨리 긴다 근데. 그치. 대박이다. 벌써 좀 긴 것 같긴 해. 약간. 진짜. 왜 그러지? 일주일 사이에. 밥 먹으면 이쪽으로 가나 계속. 영양분이. 영양분이. 영양분이 다. 아니 다 이쪽으로 가나. 너의 기가 다 여기 있는 거야. 약간. 좋은 거지. 그래서 너도 두 대전이 진짜 빠르잖아. 좋은 거. 진짜 그런 건가? 근데. 빠르긴 해. 빠르긴 해. 또 근데 계속 조금씩 유지할 거야 그러면? 유지. 일단은 활동할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응. 난 계속 기르려고. 형은 어디까지? 어디까지 기를 생각해? 지구 끝까지. 누가 즐기지? 형인가? 지금? 멤버들 중에? 유타 형? 말할 것 같아. 자한이 아니면 유타? 어. 재현이 형도 엄청 한테 잘랐어. 맞아 잘랐고. 근데 약간 기르면은 자르고 싶고. 자르면은 기르고 싶고 약간. 맞아 맞아. 이게. 좀. 나도. 애매해 형. 아니 나도 나한테 맞는 그 기장을 찾고 싶거든? 응. 근데 지금 8년째 못 찾고 있어. 난 엄마가 그냥 기르래? 기른 게 잘 어울리는 거 같았잖아. 엄마님께서. 우리 엄마 그런 말 안 해줘. 그런 말 안 해줘. 자르면 촌스럽대. 그래서 자르지 말래. 짧은 머리 한 적 있어. 뭐 그렇게 짧은 머리를 해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 슈퍼 휴먼 정도? 그때 되잖아. 그때 우리 이제 미주 처음 갔어. 나는 그거였지. 이게 그때 이거였잖아 아예. 슈퍼 휴먼 때. 그 멘트만. 그 멘트만. 그 멘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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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인터뷰하는데 갑자기 그 단어가 나와가지고 진짜 약간 반가웠어. 약간. 진짜 추억이었어. 약간 추억 생각났어요 약간. 그 때는 회상하네. 슈퍼 휴먼도 투어 때 처음으로 보여드렸었고 약간 미국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 짤 생성했잖아. 오늘은 정우처럼 살아야지. 오늘은 정우처럼 살아야지. 근데 나도 그거를 가끔 음악을 끄고 보잖아? 그럼 우리 진짜 뭐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할 때 있어. 맞아 맞아. 그리고 이게 그 부분만 봐서 그래. 이게 알겠지. 이게 스토리가 약간. 스토리가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이렇게 보니까 약간 정말로 우리 이때 무슨 생각으로 이걸 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은근 대박이었던 게 해찬이었어. 뭐예요? 그. 거기에서. 그 부분에서? 해찬이 뭐하고 있어? 해찬이 이제 빡세다. 해찬이 뭐 했어. 유타 형이 진짜 웃겨. 유타 형이. 다 이러고 있고. 돌릴 수 있는 거 다 돌렸어. 진짜. 돌릴 수 있는 거 다 돌렸어. 나는 바닥에서 다리 돌리고 있고 태일이 형은 가슴만 돌리고 있고. 이게. 아니 이게 이걸. 이것만 보면은 진짜로. 태일이 형 18번 무브. 시그니처 무브. 시그니처 무브. 표정. 태일이 형 한때 이거 진짜 많이 했어. 이거 진짜 많이 했어. 그 다음에. 계단 내려가기. 계단 내려가기. 계단 내려가기. 계단 내려가기. 그건 몇 번 무브인데? 그거는 17번이야? 17번, 17번. 나이스. 진짜 나는 127 사랑해 진짜. 재밌어. 이게 다 추억이다 진짜. I love you so much. 되게 feeling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나 이번에 진짜 다큐멘터리 촬영하는데. 그거 아직 발표 안 됐어. 뭐 그런 거 했어요. 근데. 그런 거 했어요. 이게 그냥 저희 그냥. 자체 콘텐츠로 이렇게 다큐. 다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질문이 그런 게 있었어. 후회하냐고. 아니 아쉽냐고. 근데. 안 아쉽다고 했어. 근데 갑자기 눈물이. 진짜 눈물을 그렇게 흘려본 적이 없었거든. 2022년에. 도쿄돔 때 울고. 그 뒤로 없었어. 근데. 약간 도쿄돔 때는. 와 되게 좋다. 눈물 날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더라면. 그냥 그때는. 아쉬우세요. 라는 말 듣자마자. 갑자기 약간.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진짜. 그러니까 말로는 안 아쉽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막. 좀. 내 안에서는. 아쉬운 게 너무 많았었나봐. 응. 더 잘할 수 있었을 때도 많았고. 더 뭔가. 더. 내가 더 잘했었어가지고. 이 팀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았나 봐. 약간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었나봐. 그래서. 뭔가 그때 근데. 엄마 품에서 울 듯이 울었었어. 약간. 그래서 되게 오랜만이어서.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안 아쉽게 살려고 노력해. 그다음에 뒤로 생각했을 때. 난 아쉬운 게 없어. 응. 근데 진심은 이거야. 분명히 아쉬운 거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그때 느꼈던 게. 아. 난 이 팀 사랑하고 있구나. 를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무튼.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에이오 리팩트. 진짜. 같이 해야지. 더 재밌게 해야지 형 진짜. 그리고. 그리고 그것도 있다. 우리 커플곡도 있잖아. 커플곡 있지. 있지. 커플곡 있잖아. 커플곡. 트랙 비디오. 트랙 비디오. 오늘 진짜 다 좋다. 우리 내일 할 얘기 없겠다. 진짜로. 내일 단체 때 할 얘기 없겠다. 내일 뭐 얘기하지? 그럼 단체 취소. 그러면 진짜 여기서부터 얘기는 내일 약간 이어서 가기로 하고. 내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일단 우리도 씻어야 되거든요. 맞아 씻어야 돼. 맞아 씻어야 돼. 화장도 지워야 되고. 네. 오늘 여러분들 인스타 라이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즐거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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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건 NCT 127. 감사합니다. 아무튼. 한 마디씩 할까요? 뭐? 방금 했어? 수상소감 한 마디.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 여기는. 시간이 다르게. 아까 거기가 2시였죠. 이제 거의 3시. 하루 잘 보내시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저희도 그럴 테니까요. 여기는. Happy holiday. 이제 새벽이어서 가서 씻고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それでは. 사요나라. 바이바이. 바이바이.